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제가 큰소리치고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레슨 내용은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슨에서 레슨 중간에 살짝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하다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골프 스윙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힘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굉장히 원리적인 설명, 이론적인 설명 이야 옥 선생이 진짜 대박인데 PGA 클래스 A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냐면 힘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손목을 젖혀서 쥐어박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죠 선수들은 쥐어박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옥 선생은 그렇게 그걸 강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수들은요 다 쥐어박고 있어요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다 쥐어박고 있어요 선수들도 못 느끼지만 그들은 쥐어박고 있어요 왜? 그 힘을 받아서 왼쪽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야 제가 원리를 알려드려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가운데 있건 오른발에 있건 우리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그 오른발 안쪽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젖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바닥으로 쥐어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들었으니까 가뜩이나 젖히고 위로 올렸으니까 위치 에너지 생겼고 쥐어박으면 거기에서 이 낙하 중력에 따라서 엄청난 파워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백스윙 탑은 내리는 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백스윙은 그야말로 올리는 손이에요 그래서 옥스윙 같은 경우는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 탑이 A, B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A에서 B로 올 때 이렇게 바꾸는 동작이 어려우니까 이거 할 때 스윙이 다 틀어지니까 아예 갔다가 이리로 오지 말고 그냥 바로 저초 동작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선수 스윙을 보면 왼손으로 코킹으로 최대한 많이 가요 그리고 이대로 끄는 게 아니라 끌면서 공 있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돌릴 때 손이 이대로 내려면 슬라이스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 페이스가 그래야 공을 보지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이 위치가 딱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운스윙 탑하고 똑같아요 제가 백스윙 탑과 다운탑이라고 그랬죠 들어서 도착하는 탑이 있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탑이 다르다고 그랬죠 저는 근데 백스윙 탑에 가서 다운탑으로 갈 때 너무 실수가 많으니 우리 백스윙 탑은 무시하고 아예 다운탑을 만들어서 그 상태로 치워박아버립시다 라는 게 옥스윙의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더스틴 존슨, 존 람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타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걸 치워박는 거 오케이 옥선생님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그러면 좋아 여기에서 들어서 빵 박았더니 그냥 아이고 손도 아이고 아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젖혀, 박아가 아래 박아, 옆 박아, 위 박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은 젖혀, 박아, 젖혀, 때려, 젖혀, 올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젖혀, 아래 박아, 측면 박아, 옆 박아도 괜찮고 그다음에 위로 박아 그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젖힌 다음에 아래 박아 꽝, 이렇게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옆으로 박으려면 약간 완만하게 옆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젖혀, 하고 옆, 이렇게 박아 그랬더니 당연히 스윙이 플랫해지니까 드로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위로 박아하면 더 낮게 가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쭉 해가지고 또 푸시 드로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아는 오른손으로 다 만들고 있어 그러나 이거는 젖혀, 아래 박아, 젖혀, 옆 박아, 젖혀, 위 박아는 옥스윙의 컨셉, 순수하게 옥스윙의 컨셉이고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컨벤셔널 스윙하고 접목을 시키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옥스윙만 가지고 즐기세요라고 하는 건데 컨벤셔널 스윙은요 쟁기 스윙하고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손은 소하고 같아 얘는 쟁기예요 오른손으로 쟁기를 꽂으면 소가 그 땅바닥에 박힌 거를 쭉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스윙을 할 때 거의 모든 부분,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 오른손이 만들어내는 힘이고 그 힘을 왼손이 잡아서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높이도 치고 낮게도 치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저는 오른손 저처로 그냥 꽝 쥐어 박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박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싹 끌어보잖아요 뭐 어떤 모양으로 끄는지 상관없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끌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오른손으로만 쥐어 박으면 이런 느낌의 스윙으로 끝나요 그런데 쥐어 박히는 순간 왼손으로 쫙 땡긴다고 할게요 자,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공이 저는 박는 순간 왼손으로 그냥 딱 당긴 거예요 얘가 내려오는 걸 가만히 두면 이렇게 박히는데 왼손으로 당기면 그냥 이렇게 확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별로 힘 쓰지도 않았는데 176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우시는 겁니다 이건 자, 보세요 다시 쥐어 박는데 그냥 눈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쥐어 박으려고 하는데 왼손이 이런 식으로 당겨 버리니까 그 역할이 땅에 박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그냥 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박히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나쁜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옥 선생은 왼손으로 당기는 걸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손 손목 저처만 때려로 뭐 옆에 박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로우 치세요 푸시 드로우 치세요 그리고 편하게 가세요 저희는 때리면 끝나는 스윙이에요 옥스윙 오른쪽에서 딱 끝나고 그냥 딱 피니쉬는 가짜 피니쉬 만들어서 이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왼손이 개입되는 순간 이때부터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컨벤셔널 스윙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데 왼손을 당기는 순간부터 왼팔만 당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왼팔로 당길 때 그걸 몸부림치게 하기 위해서 골반이 돌고 몸이 돌고 하면서 몸에 회전이라는 게 강하게 개입을 합니다 위에서 쥐어 박는 것도 약간의 회전은 있지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우에서 좌로 제 기준에 우에서 좌로 적용되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젖히고 쥐어 박을 때 당기면 몸이 어쩔 수 없이 몸부림으로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파워에 의해서 회전력이 생기고 회전력까지 더해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친다고 했을 땐 더 먼 거리, 더 높은 탄도를 칠 수 있는 게 이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옥스윙은 순수하게 오른손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 일반 골퍼들이 유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버렸기 때문에 골프를 너무 어렵게 배우는 거, 왼축을 이용해서 돌리는 걸로는 절대로 골프를 즐길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얘를 이용해서 쉽게 치세요 정말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옆으로 치는 게 어려워져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낮게 들어서 이렇게만 하고 다녀도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80살 되면 이렇게 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왼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 그냥 골프는 일단 기본 컨셉을 그냥 쥐어박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이러고 가면 손목을 쓰면서 쥐어박는데 이 중력에 대해서 힘은 없지만 내려박을 수 있는 힘은 내 몸에서 마지막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서 플레이를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옥스윙은요 우리 일반 골퍼들이 정말 골프를 쉽게 치게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저는 장사꾼이죠 저는 레슨 장사꾼이고 골프 레슨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주 타겟 고객층은 프로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 골퍼분들입니다 그것도 40대 이상 뭐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그 이상까지 저한테 오시면요 비거리 그냥 늘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뽑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되셨죠? 진짜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 아 골프가 그런 원리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왼손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건 쟁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쥐어박는 순간에 왼손이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왼손이 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실제로는 오른손이 쥐어박는 그 파워를 왼손이 가지고 가서 일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정말 거의 바이블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돌려보시고 이걸 과감히 여러분께 오픈을 한다는 거 정말 옥스윙은 홍익 골프 정신으로 레슨을 해드립니다 옥스윙과 함께하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